오빠! 응? 오빠! 어머! 어머! 너 잠깐만 뭐, 근데 계량 한복 아니야? 어, 그럼. 너 왜 계량 한복, 너 안 입던 옷 같은데? 집에 손님이 와서 같이 맞춰 입었어. 샀어, 인터넷 주문. 예뻐? 너 결혼 프로 그거 끝나고 또... 아니야? 전통 폴레 이런 거야? 오빠, 의자 들어가도 돼? 응. 그래, 이 오빠 집이 좋아. 오빠도 이거 결혼 생활 딱 정리하더니 아주 그냥 싹 정리했네. 아니야, 다 있어. 아, 숙이 안 그래도 너 그때 미역 안 줬지, 내가? 어. 미역? 미역... 엄마가 미역을 하세요. 아... 이게 그때 숙이 거야, 숙이 이거 안 줬어. 브라보, 브라보. 숙이 미역을 죽이면 좋았어야 돼. 오빠, 오빠. 응. 우리 집에 외국인 두 명 왔는데. 응. 오빠, 프랑스 말도 좀 할 줄 아나? 익스크즈 모아. 배우 배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오늘 쓰러질걸? 오빠, 다 잘하잖아요, 김의중 씨. excited sear please and share she my hand coming down. Welcome to Korea. 이따 이것만 하시면 되지. 그래, 그래. excited are you going to be with it.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잘 됐다 오빠. 어, 원래 소통이 안 돼. 그래? 아 그냥 그냥 마크하고 있어. 근데 대충 알아듣는 것 같아. 가자. 아 일단 이거 의자로 갖다 주고. 아우 깔끔한 거 봐. 어 이따. 그때 말했던 게 이거 아니야? 맞아 이거야. 그래. 아 이거 편하네. 이게 편하지. 오빠 줘도 안 아깝겠어? 너 그때 어차피 가져간다고 그랬잖아. 어. 어 가져가. 가자. 의자만 들고 가면 돼? 어. 음ong듬라는 아이의 손이 아냐. 어. 은게 내 Pakista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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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Philosophie decreed. 아. 어. 어. 아. 이따. 아니, 자세가 다리에 딱... 그러네! 아, 둘 다 카메라니까! 라라라라라라라! 그냥... 이거 못 보셨죠? 저뿐 저렇게 치는 사람 자체를 처음 봐요, 저거! 집에서 가끔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저거 치면서... 와 이 친구도 에너지 넘치네 와 저 치는 게 다르다